안녕 차는 흑석 빗물펌프장 무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장하고 가까워서 편하고 요금은 보면 공영주차장 24시간 안중무이구요 5분당 190원 와 싸네 아빠 처음 오는 동네가 더 좋다 그러게 말이야 여기구나 쓰리팝 쓰리팝 피씨방 오늘 여기 쓰리팝 피씨방에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끌려준다 아니 피씨방이 이렇게 정해졌어? 야 나 너무 신세계인데? 자기가 할 시간이 먼저 결제를 하면 이게 나와 번호가 적힌 게 나오는데 회원번호 있지? 1 3 5 5 비회원 로그인 그러면 네 끝나 여기 한 시간 있을거야 여기 넷플릭스 왓챠 다 있네 난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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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난다 무슨 떡볶이? 매콤 라볶이도 있어 매콤 라볶이 먹을까? 라볶이 먹을게? 와 이거 밥류 같은데? 와 아니네 이건 있네 별게 다 있다 짜파구리도 맛있잖아 짜파구리 맛있어 나 침 고여 두개 할까? 각자 하나씩? 음료수 음료수는 제로 아무거나 제로 나도 이걸로 하나 마셔야 돼 오케이 아니 먹고 다시 또 시킨 게 낫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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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천재다 아빠 천재다 이거 하나 먼저 먹고 그럴게 해 주세요 주문하기 와 이거 10년도 넘게 많이 하는 거 같아 와 아빠 부르긴 했어? 응 한 한 십 몇 년 된 거 같아 이거 해본 적 어 이게 옛날에 했을 때랑 무기가 좀 바뀌었네 하하하하하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랑 똑같은 장면을 먹어봐 너 덕에 이렇게 너 덕에 진짜 플레이팅도 고급스럽잖아 그렇다 맛도 있어 고지는 이게 불닭게티라고 불닭이란 짝파게티거든 그래서 이게 2인분이야 이걸로 나눠 오면 돼 아, 그럼 두 봉을 섞은 거야? 그치 그치 맛있는데 양이 적네? 우린 양도 많아야 되는데 어때? 맛있어? 맛있어 우리 너무 먹는데면 좋다는 거 아니야? 맛있지? 응 맛있지? 응 조합이 괜찮은 거 그치 작아 죽어 뭐라고? 작아 죽어 하하하하 엔더핀이 막 돌아? 오늘 밤새 밤새 하하하하 어우 다 맛있어 보이는데? 나 저거 먹을래? 스위칠리 콘덕 이거? 콘덕 콘덕 야 저거 되게 콘덕 콘덕 크림 오니언 같아 나 오리전 먹을래 오리전이라 베스트지? 다 있네 아 고장났다 어떻게 해야되냐 자리 청소해달라 그릇정 다 있네 좋다 나 저거 먹을래? 나 칠리 치즈 아빠 그럼 아빠 우리 남은 먹자 칠리 치즈 나 한입만 먹어 핫도그 2개 그 다음에 팝콘치킨이랑 감튀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음료수 하나씩 이거 안 눌러 응 그릇 반납도 배달해 주세요 오케이 야 너무 좋다 옛날 우린 다 카운터 다니면서 사장님한테 얘기해야겠거든 아빠가 카운터 산다길래 무슨 소리야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역시 비대면이 최고야 그니까 우리가 너무 재밌어서 연장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 그래서 먼저 봐봐 여기 요금제 구매 보이지 위에 요금제 구매 누르고 우리가 비대원이니까 1시간 20분짜리 2천원 누르고 페이로 결제 카카오페이 QR 찍으면 되는거야? QR 여기다 갖다 대면? 진짜 많이 변했다 다 이거 언택트로 다 한거야 아니 아빠 때는 가가지고 카운터 아줌마한테 아줌마에서 연장치고 그니까 아빠가 내려간다기에는 무슨 소리야 난 내려가야 되는게 알았어 너무 맛있어 보이네 이거? 최고인데? 그치? 맛있다 맛있어? 간제찌간도 하는거 이거 치킨 팝콘이네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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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음 음 음 엑스레스 아빠 주유 아빠 주유 나 방장됐어 오 지금 방장됐어 3분 남았대 아빠 지금 처생들이 나랑 노는게 재밌다고 디코드로 그래 너무 재밌었다 잘 먹고 잘 놀고 가요 너무 재밌게 놀고 간다 나도 다음에 또 오자 아쉬워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우리 시간 추가까지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번 여름휴가는 3컵에서 우리 부산 또 안가? 안가 안가 피시방에 올래 여름에 더 시원하다 재밌었다 바이바이 빨리 집으로 가자 좋아 재밌는 깁잘 오늘의 강사는 우리의 강사는 오늘의 강사는 우리의 강사는 우리의 강사는 감사합니다.